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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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정말 확연하지 못한 거구나 나는 모든 것에 대해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하죠 다른 것보다 이상한 이유로 그 세대에 대해서는 질문에 수항할 필요 없습니다 아... 아... 이곳에 보시면 매우 큰 도전 시 cardboard에 대한 관여와 양도의 지도를 모듣고 우리는 이곳은 절대 확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도 믿Or? cerr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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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굳이 그걸 해야되는데 그냥 아니 그럼 우주에 와서까지 하냐고 집에가서 아 집에가서 마취약 맞고 하면 되잖아 지금 여자친구한테 마취약 맞고 해달라고 하면 되지 왜 갑자기 뜬금없이 수용소 생각이 난다면서 저 수용소에서 박혔던 문신을 지워버렸네요 자 여러분들 불타는 텐미닛 한번 가도록 할까요? 자 우측 하단에 있는 추천 버튼 한번씩만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바일 분들도 화면 터치하시고 우측 상단에 있는 엄지손가락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릴게요 고마워요 땡큐요 본방중계방 추천 추천 모바일도 추천 추천 본방중계방 추천 추천 모바일도 추천 추천 나제 아제 바라제 추천성 불교보전 듣고 오셨어요 네 추천줄겨찾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 내가 가진 미술은 10발 10발로 완벽하게 은밀하게 수용소 수용소 임라지 수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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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끄러 통화 크리스마 budget 를 인쇄해서 나가는 고마워요 를 를 를 를 를 를 를 완벽해. 이 헬멧 때문에. 큰일났다. 못봤나? 죽이는 게 사람인가요? 어, 네. 쟤네들도 사람이에요. 이 선생님이 근데 이렇게 조용히 계시지? 못 보신 것 같은데? 안 맞지롱. 여기 있으니까 안 맞네. 여기 있으니까 안 맞네. 아이고. 이제 뒤집어와 이 팀을 주시고 안 돼. 이 팀을 주시고 안 돼. 이 팀이 안 돼. 이 팀이 안 돼. 이 팀은 안 돼. 이 팀이 안 돼. 고 도움보는 도움보는 중 도망가고 있습니다. 미니건도 충전할 수 있어요? 아 진짜? 안되던데 아 충전되는 미니건이 있고 안되는 미니건이 있구나 알겠습니다 아 아까 내가 달라고 했던 총들이 소련과 미국제의 무기들이라 독일 배경에서 안나오는군요 그러게 그러게 독일 총을 달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레이저 충돌 독일 충돌은 딱히 아닌데 레이저 충돌 독일 충돌은 딱히 아닌데 아 저렴 죽기 때문에 날 다 쏘 좋아 굿 나까지 피할 수 있네요 아 이제 날이 없는데 전성된 모듈은 새로운 성장의 슈버슬리타트이 기존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давно 지도하며 더 빠르다. 아니요. 그 지역에서 전국의 장소에 대한 장소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빵 필수 그렇지 딱 두 명만 있을 줄 알았어 느낌이 왔었거든요 독일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저항하려는 주인공의 노력들이 이 게임에 보여지는게 스토리입니다 탈출하면 되나요? 다시 내려가서 핵무기를 처리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구로 돌아오라고? 어떻게 돌아가지 근데? 얘네들이 운전 안해줄텐데 우주선 조정도 못하고 배경 1960년대입니다 왼쪽이 스토리? 스토리? 스토리계? 저에게는 전혀 없을 것이다. 저에게는 전혀 없을 것이다. 저에게는 전혀 없을 것이다. 스타보즈에 나오는 권촌인 것 같아요.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알파급 보안 침해 상황이래요. 아 쟤 진짜 와 얍삽하네 저거 눈치 빠르네 죽을려고 그렇지 충전이나 해주면 되는 거니까 쟤네들 레이저 총이에요 알파급 탈출? 저 밑으로 가면 되는 것 같긴 한데 뭐 먹을 건 없는 것 같고 아이차 오와 살짝 쳐서 빈틈을 보이게 하는 꽃에다가 칼을 찔러넣는 뼈칸 암살 이거죠 아이차 아이차 옆구리 아이차 산소를 제거했다고? 아 시설대 산소 제거한다고? 그렇지 끝 차검사 주장 섹시 어뢋게 에어 principals 아이차 사내줄 맄 아이차 롱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두드 악 도망가고 싶다. 퀴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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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어 지금 방금? 대박이었다. 같이 쏠 수 있구나. 와 이런 무기였구나 저게. 네 이런 곳에서 경비가 어지간히 다 있죠. 連 obstruction 오줌보 터질 것 같은데? 재미있어서 이동을 못하겠네? 충전 잠잠고. 자, 화요일 수술을 금방 갔다올게요. 자, 만약 우측 안에 추천 버튼을 넣으시면 눌러주시고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올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 맞다! 나 지금 마이크를 끄고 있었구나! 아, 마이크를 끄고 있었네! 나 뭐한거야! 화장실 금방 갔다올게요! 왔어! 아까 전에 깜빡입고선 마이크를 안키고 폭탄이 날라오길래 브랜드 달라와서 게임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마이크를 안켰구나 탈출은 어떻게 하지? 우주선은 누가 조종해주지? 영혼의 마따이 이것이 바로 영혼의 마따이 그렇죠 충전 한번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 충전 잠깐만 하고 볼까 좋았어 여기 뭐 있었는데? 어 갑옷 갑옷 좋고요 회복략 좋아요 문! 문 닫고 문 닫고 어! 여기 있다! 어! 다행히 저를 기다리기라도 한 듯 물 위 Finance 생활 파플러스 유지작 DIF LAN 야 선생님! 선생님 잠시만요 선생님 갑자기 rezervat 선생님 다른 suf 빠른 재생 세 금방 Musk 그거 맞추ā 들어오는 자 Illinary 내가 맞추는 성적에서 나의 부탁이 있습니다 대피 여 coll uses 쟤네들은 너무 무거워서 저걸 들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거죠 자 쏠수가 없죠 자 어떻습니까 자 이 게임할때 많이 활용하세요 제가 또 발견해냈습니다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어 정말 약삽하군요 아 나도 좀 약삽하게 좀 합시다 쟤네들 약삽하게 하니까 6 런던 나우시카 런던 정신조사를 확인하러 가도 정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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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리고 그의 삶을 이해를 위해 이 삶을 잃는다 죽을듯이 이 삶을 잃은 기운이 다행히 동전 멀리 아이콘의 조행을 런던 노트카 런던 노트카 런던 런던 노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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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을 열어줬 런던 런던 너가 쏘아있어 런던 노트카 거대 사이에 공격한 런던 노트카 날씨 안전벨트도 안 맸어 안전벨트 따윈 필요없어 나의 근육으로 막는다 나의 다리로 완충시키겠어 내가 진정으로 원한건 아냐를 다시 보는 것 뿐이야 다리 근육에 완충이 안였으면 죽을 뻔했어 언제 총이 또 이렇게 지구에 내려오니까 총이 언젠가부터 갑자기 갑작스럽게 지구스럽게 변했어 근강불계래 근강불계래 이거 어디로 나가야되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 어어어 어 어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어어 어어 어후 근육으로 원충완차 어 다행히 이쪽에 완충제가 있었구만 다행히 적들이 완충제가 있어서 난 살 수가 있었어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빅매치를 보셨다면 이정재주현의 빅매치를 보셨다면 이것은 가능한 일이라는걸 아실거에요 아 이게 레이저였구나 이제 괜찮아요 왜냐면 쪼그레기들만 다 죽이면 쟤는 그냥 잡으면 되거든요 봤죠? 썰었죠? 쪼그레기들 내 권총단 총으로 권기관총으로 뭐야 뛰어내리고 있어 처리 완료 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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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아, 저거. 그렇지, 됐어. 와, 쩐다. 그래픽 좋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지?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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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설마. 점프? 찰. 보장. 오, 저거. 어처운이 없네 진짜. 앨린님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호이차. 어, 어, 조심조심. 호이차. 야 충전기도 있고 충전 다 하고 갑시다 샷건도 있네 그렇지 아우 진짜 아 어떡해 야 어떡해 와 진짜 약사판놈 와 약사판놈 아 유도샷도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아 굿 굿 굿굿굿 절단기총이 유도도 할 수 있어요? 어어 오케이 PC인 칩스는 더이상 인기가 없다 라는 저의 기사가 있네 여기 내가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고 일로 찾아오는거야 자꾸 내 여자친구 지금 방송 켰습니까? 왔나? 오 좋아 아 그렇군요 꿀꿀 장모님 고맙습니다 피치앤치스는 정말 맛없는 것 같아요 싫어 아 이거 어떻게 내려가는 거 그냥 점프 뛰는 걸까? 어느 정도 높이를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네 여기 점프 뛰라는 것 같은데 근육을 믿자 그렇지 역시 근육을 믿으면 그래요 근육을 믿고 어? 꼬개는 것도 아니네 꼬개는 거짓말처럼 정신없는건들 정신없는건들 정신없는건들은 정신없는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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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한글자막 by 한효정